이곳이 57분 거의 8시죠 아 별로 오늘은 별로 배가 안고프네요 집밥 이선생이네요 한식뷔페구요 1층에 있습니다 45,000원 아 먹방 뭐 하세요? 뭐하고 싶어 오늘 퇴근 시간이랑 밥이 이제 본 것 밖에 안 나 아 그래요? 원래 잡곡밥도 있는데 그러신가 보죠 잡곡밥도 원래 있는데 네 낮에 오셔야 돼요 점심시간에 그래요? 프라이드 셰프 제가 프라이드 한겁니다 제가 프라이드 한겁니다 마감시간이랑 냉꼬르 가로우냐고 이렇게 힘들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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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명하다 음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위치는 부천시청하고 중동역 중간에 있습니다. 배콘빌딩이래요. 배콘빌딩. 배콘빌딩. 배코빌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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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네 낮에 네네 네 집밭 이선생입니다 1층에 있습니다 5,000원입니다 진짜 그냥 집에서 카페 먹는 것 같네요 잘 먹었습니다 또 맘에 들은 분은 딴 데는 요즘에 이런 건 없는데 이런 게 있어서 괜찮습니다 여기서 대기해 보겠습니다 알ט